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울산의 한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식물을 재배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잡기 위해 무려 5개월간 끈질긴 잡목 수사를 벌여왔다고 하는데 자기 집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울 수도 있지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요즘 유행하는 식물을 인테리어로 활용하는 플랜테리어 이런 거 아니었고요. 바로 키우면 안 되는 식물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뭔지 아실까요? 저 뭐예요? 그냥... 네, 경찰들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바로 대마입니다. 집에서 대마를 키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대마를 재배를 했는데요. 집주인은 20대 러시아인 남성이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안 국제 여객터미널로 입국을 해서 난민 자격으로 체류 중인 남성이었는데 마약을 하고 있다는 첩수를 입수한 해경이 이 남성이 무려 5개월간 잠복 수사를 펼쳤고요. 결국 이렇게 집에서 대마 재배 현장을 확인해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주거지에서 대마와 재배 기구, 흡연 도구 등 22가지 증거물을 압수했습니다. 자, 경찰의 이 끈질긴 잠복 수사 끝에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던 건데 자, 이 해경의 설명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잠복 끝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확인하고 마약을 했던 PT병하고 캔하고 그 다음에 은박지를 입수를 해서 국과수에 감정을 해야 하니 마약 대마 초 성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집에서 그런 걸 키우고 후변을 하면 그 냄새가 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냄새를 저희들이 가니까 치밀하게 숯 있지 않습니까? 숯을 이제 군데군데 놔놓고 그 뭡니까? 냄새를 좀 치석화시키는 그런 것까지로 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냄새를 희석시키려고 숯까지 놔뒀다? 야, 나름대로 굉장히 치밀한 방법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대마 종자는 그럼 또 어디서 어떻게 가져왔고 또 키운 대마는 어디에 쓴 겁니까? 네, 이 남성 주장은 세 달 전에 국제우편으로 대마 종자를 받아왔다. 그러니까 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냉장고에서 대마 종자가 발견되기도 했었거든요. 정확한 반입 경로를 이제 확인할 것이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직접 재배해서 흡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대마 같은 경우는 한 주당 한 천명 이상이 흡연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외부에 판매를 한 것은 아닌지 공범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해경이 추가적인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몇 년 전만 해도 마약, 대마 이런 거는 진짜 먼 나라 이야기 같았는데 이제 정말 이 마약이 우리 일상 가까이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마약 김밥, 마약 쿠키, 그러니까 한 번 먹으면 또 찾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 붙여진 건데요. 자, 그런데 진짜 진짜 이 마약 김밥을 만든 사람이 나타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맛있다는 의미에서 마약 김밥, 마약 쿠키 이것도 앞으로 못 쓰거든요.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진다고 법을 고쳐서 이런 표현도 못 쓰게 하는데 실제로 마약을 김밥, 샐러드 이런 데 넣어서 만든 사람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인이 아니고 한국인이고요. 이 남성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를 했다고 합니다. 텐트도 치고 조명 시설도 갖춰놓고 그래서 대마를 재배를 한 다음에 각종 요리로 만들어 먹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지금 화면 보신데도 김밥에도 넣어 먹고 마약 샐러드, 마약 전, 마약 파스타, 마약 김치찌개 정말 별의별 음식에다 다 대마를 넣어서 먹었고요. 심지어는 왜 우리 삼겹살 드실 때 상추나 쌈에 싸서 드시잖아요. 미나리 뭐 이런 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남성은 대마에 싸서 마약 고기쌈을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소금, 설탕 이런 양념도 아니고 무슨 음식을 만들든 여기에 대마를 넣어서 먹었다는 겁니다. 자, 이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아니 유명 요리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 레시피를 그냥 그대로 따라한 것뿐이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남성이 봤다는 요리 프로그램 대체 어떤 걸까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대마를 넣어 만든 디저트. 이 영상을 보고 따라했다는 주장이죠? 네, 처음에는 20대 남성이 아예 나는 대마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모든 혐의가 드러났는데요. 이 수사 과정에서 이 대마 요리 경연대 영상을 보고 따라서 요리했다라고 진술을 하지만요. 이런 말 있잖아요.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 우리나라는 대마가 불법이고 범죄임이 명확합니다.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불리는 대마를 흡연하는 것은 모두 다 차별 가능한 것인데요. 문제는 이 남성이 초범도 아닙니다. 이미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재범을 저질렀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이제 취소되고 실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대마 흡연으로 처벌을 받자 이젠 아예 요리까지 만들어 먹었다는 건데요. 자, 이 법원은요. 단순 흡연 때보다 죄책이 더 무겁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화재판부에서는 대마를 흡연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요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섭취를 했고 그러므로 재식이 무겁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명령했는데요. 실제로 대마초를 요리에 넣어가지고 그 해 먹으면은 해양 정신이 있어서 그 약품이 상당히 몇 배라도 증폭되기 때문에 위험한 건데요. 실제적으로 저는 해외 프로그램을 따라서 해볼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대마를 합법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관광을 태국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태국 같은 경우에는 대마를 합법화 됐기 때문에 음식에 대마를 넣고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먹었다. 한국에 왔다. 걸 수 있기 때문에 그 태국에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마이 차이 칸차. 마이 차이 칸차. 이게 뭔 말이냐. 대마를 빼주세요. 아니면 마이 똥깐 칸차. 이거 외우셔야 돼요. 마이 똥깐 칸차. 똥깐. 마이 똥깐 칸차. 이러면 대마를 빼는 겁니다. 어찌됐든 대마를 섭취하게 되면 저거 받기 때문에 해외에 가서는 태국 특히 요런 단어를 아셔가지고 미리 말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대마가 여기 입이 7개예요. 6개, 6개. 3개, 3개, 6개거든요. 단품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식당에 붙어있을 거예요. 그런 식당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절대 대마. 아까 송변장 선생님이 말하자면 우리는 불법입니다. 특히 대마는 마약 중에서 비교적 처벌 강도가 좀 낮기 때문에 호기심에 또 손대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호기심은 또 다른 호기심을 낳고 결국에 마약 중독의 늪으로 빠지게 된다고 하니까 이 작은 호기심도 절대 품지 않아야 하겠습니다.